장발 공룡이랑 놀자 자 이거 보라고 난 동물인형 세트도 가지고 있다 우와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네 어? 토끼도 있잖아 멋진 기린도 있다고 우와 이거 가지고 놀면 재밌겠다 그치? 아 참 애구야 우리 이걸로 동물원 놀이 할까? 어? 그걸 안되지 망가지면 어떡하냐 아이 조심해서 만지면 되지 맞아 살살 만질게 아 살살 그래도 안돼 나 혼자만 가지고 놀거다 나 혼자만 가지고 놀거다 에구 너무한다 맞아 우리도 동물인형 갖고 싶다 어? 이 소리는? 와! 동물인형이 갖고 싶다고? 그럼 만들어 달라고 해 누구한테? 누구긴 뭐든지 잘 만드는 아하 짜자죠 꼭 말해줘야 한다니까 아 지금 또 구멍 났네 무슨 양말이 툭하면 구멍이 나냐 어떡해 꿰매서 신어야지 자 자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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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자죠 아 들어 갈 뻔했는데 짜자죠 우리도 동물인형 만들어 주세요 네? 난 지금 아주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다시 집중 집중 만들어주세요 짜자녀 지금 바쁘다니까 양말에 구멍나서 꿰매야 된단 말이야 애구는 동물인형이 세트로 있단 말이에요 올해도 갖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알았다니까 좀 기다려봐 일단 양말부터 꿰매 가만 난다 안 난다 생각난다 양말로 만드는 동물인형 양말로 만드는 동물인형 그래 난 아무리 생각해도 놀이 박살하니까 친구들 기대해도 돼요 여태 기다리세요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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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 변신 성공 양말에 구멍이 났다구요 양말이 너무 낡았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양말로도 아주 멋진 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양말 이렇게 손에 끼면 깨수건이 되지 양말 이렇게 뭉치면 양말공이 되지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보다 더 멋진 건 긴 양말로 직직폭폭 기차 만들 수 있지 딸은 양말 걱정마라 딸기 만들 수 있지 아삭아삭 원한다면 무 만들 수 있지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동물인형이요 동물인형 바로 그거야 그냥 아니라 지금 만들려고 했다고 기다려 기다려 자 동물인형 이렇게 양말을 손에 끼고 뻥긋 뻥긋 어때요? 입 같지 않나요? 아닌 거 같다고요? 자 그럼 여기에 주황색을 붙이면 자 어때요? 이제 입 같나요? 여기에 눈을 붙이면 어때요? 대체 무슨 동물이냐고요? 그래서 준비했죠 짜자잔 이제 뭔지 알 것 같나요? 깜짝이야 맞아요 바로바로 공룡이에요 멋있다 멋지다 공룡인형으로 빨리 놀고 싶다 그럼 놀면 되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놀고 싶다고요? 그럼 모드모양 혹시나 우리 친구들 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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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가 뿡